장주식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 한신문에 뇌경색 등 치료를 해야 하는 필수 의료 OOO 지방에서는 수억 원을 줘도 의사를 못 구해라는 그런 안타까운 제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신경과는 뇌척수 등 중추신경계와 여기서 빠져나온 말초신경계에 생긴 병을 치료하는 분야다. 두통과 어지럼증, 수면장애, 뇌졸중, 또 치매, 파킨슨병 등이 해당이 된다. 신경과는 신경계에 생긴 질환을 주로 약물로 또 신경외과는 수술로 치료한다는 차이가 있다. 뇌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나타났을 때 혈전용해제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면 또 신경과가. 두개의 걸을 열고 막힌 혈관을 뚫어야 한다면 신경외과가 맞는다. 신경과는 고령화로 뇌졸중과 치매 등을 앓는 노인들의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필수 의료 분야가 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뇌혈관 환자 117만여 명 중 80%가 뇌졸중 환자, 63만여 명 중 85%가 60대 이상이었다. 지난해 65세 이상 치매 환자도 94만 명으로 100만 명을 육박했다. 가까이 됐다. 이처럼 신경과가 담당해야 할 의료 수요는 크게 늘어났지만 신경과 전문의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9월 통영저축자병원은 3억 원이 넘는 연봉과 또 사택 제공 등을 내걸었는데도 신경과 의사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 또 강원도 영월의료원과 충북 청주의료원, 경북 울진군의료원 등도 신경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서 휴진 간판을 내걸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신경과는 2020년 4월 이후 3년 넘게 휴진 상태다. 필수 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의사가 줄어들면서 현장의 신경과 전문의와 전공인은 가중한 업무에 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전국 9개 대학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 전문의 1인당 응급실 중증환자 진료는 연평균 60.6건인데 신경과 전문의는 3배 이상인 208.6건으로 또 조사가 되었다. 신경과 전공의 1인당 응급실 중증환자 진료는 연평균 406.6건으로 다른 전공의 1인당 연간 평균인 97건에 4배 이상이었다. 이러니 신경과 전문의나 전공의가 또 지방 같은 데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또 안 가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주 가중한 업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돈보다도 그냥 혹사를 당한다고 생각해서 못 가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5주비 기사가 올려준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